출혈이 있을 때 자궁경부세포검사를 하면 결과에 퀄리티 차이가 있을까요? 퀄리티 차이가 있죠. 왜냐면 펴 바른 검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펴 발라서 봤을 때 거기에 적혈구들이 너무 많이 퍼져있으면 세포들을 제대로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요즘에 리퀴드 베이스팟 특상 세포검사 같은 것들은 기계에서 그런 걸 다 걸러주긴 해요.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피가 없을 때 생리가 아닐 때 생리가 끝났을 때 하는 게겠죠. 72시간 정도는 뒷물도 하지 말고 질세척하지 말고 성관계 하지 말고 생리 안 할 때 와라. 뭐 이런 얘기 많이. 한 번 할 거. 그리고 산부인과 검진대 올라가는 거 좀 큰맘 먹고 올라가는 건데요.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시는 게 좋죠. 맞아요. 생리 끝나고 한 하루 이틀 있다가 오시면 초음파 보기도 좀 좋고 그리고 안 검사하기도 좋아서 생리 시작일로부터 한 7일 이후에서 한 10일 이내로 오시라는 말씀 많이 드려요.